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렇게 주말이 끝나가는 시점은 항상 이제 초죽음 상태입니다 예 모든 우리 아빠 엄마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할 것은 제가 썼던 모이키란 무엇인가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질문했던 것을 제가 이제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요 보안가이드는 회사에서 모두 제공해 주나요? 라는 큰 타이틀과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면은 보안가이드가 있는데 솔직히 학생일 때는 이제 보안가이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해킹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밌어요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면 근데 이제 가이드를 작성하려면은 또 여러 문서들을 또 참고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가 맞는가 또 모르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작성하는 데 어려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드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다 제공해 주나요 이것만 참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신입분들이 오셔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뭐 아니면 또 중요할까요 이게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용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자 우선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는 표준을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보안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보안가이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행정안전부 어떤 컨설팅 업체들 이런 데서 배포하는 가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자료실의 기술 안내서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모이킹과 다른 가이드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것은 전보 보호 시스템 관리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것들 시켜코딩들 그 다음에 치매사고들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들 이런 여러가지 가이드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좀 애정 거라서 좀 지워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합해지거나 업데이트된 문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또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같은 경우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나 이런 것들도 다 모이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관련된 것들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 가이드를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거하고 동일하게 그냥 컨트롤시 컨트롤V 해가지고 작성해서 제공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들이 뭐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한 10년 전 10년 전이라고 해서 이런 문서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연구 과제로 있으면서 다양한 컨설팅 업체들이 이러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또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들을 어느 정도 공개한 것들도 있고 또 조사를 해서 잘 만든 가이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가이드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인포색의 대표적인 사이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공개를 합니다 이전부터도 많은 SK인포색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최고 컨설팅 업체다 보니까 선두를 하면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인포색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같은 거나 최근에 이제 핫하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최신 동향들 파악한 그런 그 보고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 컨테이너 우리가 컨테이너 보안이나 그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쿠버네틱스나 클라우드 컨테이너 이런 것들 도커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고 정말 이런 것까지 공개해도 될 정도냐 라고 할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면은 다른 작은 컨설팅 업체 쪽에서는 좋죠 사실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할 때도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인력 비용들이요 근데 그거를 다 해소를 한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나온 것들도 사실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 회사에 또 다른 데 가면은 버전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이드에 나오는 것들 환경들이 자바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hp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환경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은 이 표준 가이드일 뿐인데 이것들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바 환경인데 안에 뒤쪽에 가이드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표준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다가 시큐어 코딩 부분에 php 소스 코드가 있는데 php 소스 코드를 넣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php 소스 코드까지 들어가 있는 가이드를 아무 생각 없이 제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서비스 모이킹을 들어갔는데 이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리버싱이나 뭐 이런 그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가이드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취약점이 나오면은 저희가 안티 디버깅을 하기 위한 방법들 디버깅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들 아니면은 메모리 보안 솔루션들이 우회가 됐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하는 건데 어떤 웹과 관련된 어떤 쇼핑몰이나 아니면 웹과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객사가 우리는 분명히 리버싱과 관련된 모이킹을 했는데 뒤에 가이드가 이게 웹이라서 리버싱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융권을 가던 아니면 게임 서비스를 가던 아니면 다른 모바일 서비스의 어떤 컨텐츠 서비스를 가던 다 다릅니다 그런 서비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비스에 맞춰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도 만약 이것들이 신규 취약점이다 아니면은 이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이 회사에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찾아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고객들이 언급할 때 그때야 이제 수정하는 것보다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더 신뢰가 있겠죠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정말 신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 고려를 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가이드들이 몇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면은 그것들을 시켜코딩이나 그런 쪽에서 대응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은 솔루션 도입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켜코딩과 어떤 보안 설정들, 서버의 보안 설정들, 그 다음에 솔루션 도입 등 그런 단계적인 대안들이 하나씩 플랜 1, 2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은 베스트 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안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학생 때부터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이런 대응 방안들이 단계적으로 되면은 좋은 점수를 얻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잘 돼 있다면 만약 그 회사 프로세스가 잘 돼 있으면은 그 가이드는 이제 주기적으로 특히 이제 비성수기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영상을 찍는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비성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비성수기라고 한다면은 컨설팅 컨설턴트에서는 보통 1월 정도에서 2월 길면은 이제 3월 정도까지가 비성수기 기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객들이 어떤 예산들을 계획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쓰기보다는 계획만 하고 컨설팅 업체를 컨택을 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프로세스가 잘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모이애커들은 연구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들 관리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 가이드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버전들이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버전들이 업데이트 될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거나 거래소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올라올 수가 있고 또 블록체인들이 인기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또 컨설팅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러지는 않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고도화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보안 가이드들을 이제 서비스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회사에서 주는 가이드만 따라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만 손해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제 경험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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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